흐흑 흐흑 흑 흑 흑 죄송해요 선생님 흑 이런 모습을 흑 보여 드리려던 건 아니었는데... 죄송해요... 우선 진정을 좀 하고... 하... 하... 네? 어... 그게... 딱히 그런 의미는... 마...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... 네... 선생님께서 저를 신경 써 주시다니... 이런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... 저... 이런 일...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... 선생님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... 이러면 벌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... 그치만... 저... 이 시간이... 너무 행복해요... 흐흐흐... 흐흐흐... 저도..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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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